제 제일 유명한 의생은 바로 가니발 의생이죠. 아르바이트 여왕 의생 달라서 좀 많이 변한 의생이죠, 사실. 옷이 많이 없어요. 가니발 의생은 처음으로 많이 인기 받는 사람이 바로 가르밍 이런데요. 오, 사진 갖고 왔어. 네, 사진 가져왔어요. 가르밍 이런데요. 옛날에는 가르밍 이런데 원래 백화점 마네키으로 일했어요. 나중에 가수, 그리고 배우도 넣었어요. 세계적으로 저희 처음으로 인기 받은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자, 과일 아니였어요? 과일 아니에요? 사실 가르밍 이런데가 항상 여기 과일 모자 쓰고 춤추고 티쿠티쿠 라, 티쿠티쿠카, 티쿠티쿠티쿠 이런 노래 같은 노래로 부르고 미국에서 인기 되게 많이 받았어요. 가르밍 이런데 영화 중에는 제일 유명한 거 나우 아딘틴 웨이에요. 그거 보면 이런 의상도 그리고 가르밍 이런데 상바도 좀 볼 수 있어요. 속옷을 입지 않고 발을 높이 차올리는 춤을 추면서 인기를 끌었다고. 아, 그래서 인기가 안 생길 수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속옷 안 입었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 이렇게 많아요? 아니요. 속옷은 입는데 근데 속옷은 약간 치실처럼 작아서 치실처럼 작아요. 치실처럼 작아요. 아니요, 아니요. 치실처럼 해봤다. 치실 안 보여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진짜 신선한 편이다. 치실처럼. 치실처럼.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유명해진 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공부했는데 이쪽도? 영화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프랑클린 리스베트가 얘를 초대해서 대통령 앞에서도 춤추고 노래하고 그때 치실... 대통령 앞에서 치실처럼 가는다라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미국에서 여성 중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벌었던 여자예요. 맞아요. 파일럿 알아요? 알죠? 네. 이름은 몰라도 사진을 딱 보면 아, 그게 그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아요. 마타하리세가 보냈네요. 오글적인 춤으로 유명해진 것도 약간 비슷한 공통적인 것 같아요. JTBC